안녕하세요 빵떡이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두부 삼겹살 김치찜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음 2006 드디어 غ indirectly 멈추 ㅇ Tro Зд错 신나는 프라이터 새우 해장 해장 진심 너무 맛있다 치즈가 잘 어울린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식감이 너무 좋아요 진짜 맛있겠죠 진짜 맛있고요 좀 먹어서 먹었으니 ưởng 인사가 안 먹었다면 저의 Pentium 뭐하고 있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맛있다 아... 으아... 으아.. 으아... 왜 안 돼... 근육 으아... 아... 으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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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